자, 그럼 우리는 동점 골. 아, 들었어요, 모태범. 자, 주문. 김영만. 슛. 까지, 까지. 골! 아, 들었어요, 모태범. 자, 주문. 안 살았어요, 슛. 골! 김재형. 송장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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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!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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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! 송장골이야, 최혁 형. 이야, 패스 멋있었어. 최고야, 최고야, 최고야. 나이스, 나이스. 가자! 이야, 오늘 재업이 형 날이다. 가자! 대박! 아, 소름. 아, 소름 돋는다. 오케이, 오케이. 우와! 이야! 이야! 김재형 오늘 날이네, 날. 이야, 김재형 오늘. 이야, 뭐야, 뭐야. 멋있다! 김재형! 아, 김재형 2골. 이야, 축구! 이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! 축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. 들어왔어. 이야, 멀티골이야. 멀티골. 이야, 뭔 일이야.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. 마지막 축하코. 관세청이 뚫렸습니다. 너무 많아. 우리 팀은 돼, 팀이야. 조심, 조심, 조심. 형님, 형님 대단해. 두 골이 터졌습니다. 팀은 돼, 팀은 돼. 김재엽의 동점골. 극적인 승부였습니다. 아, 정말 오늘 축구. 정말 2대0으로 전반전 내내 지고 있습니다만. 후반전의 끈끈한 축구, 이게 어쩌다FC 축구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리고 안정환 감독의 정말 눈부신 용병술. 네.